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만 물어 봅시다 라는 내용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도 이렇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전화번호가 이제 입력 안된 번호를 이렇게 받았는데 뭐 하나만 물어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또 문자가 또 왔는데 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라는 겁니다 예전에 상담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죠 저는 기억이 안 나고 몇 개월 전에 이야기 그 상담을 받았어도 내가 그걸 기억이 안되고 1년 전이면 더더욱 기억이 안 나죠 저는 실상 그래요 이 사무실 딱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잊어버리고 5분 전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 집사람이 저한테 뭐 맡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시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애당초 하지 못할 것 생각하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예전에는 저도 총기가 좋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막 이래 이제 있잖아요 지우개가 이게 지우개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딱 지워지고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용량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 거 지어버리고 그 점이 있고 그런데 대신 그거에 있더라고 암기력은 좀 떨어지는데 뭔가를 깊이 보고 그 이면까지 보는 그런 분석능력 그런 통찰 그런 능력은 좀 더 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가 더 받는 대신에 하나를 내놓게 되더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답식으로 시험 고시리도 단답식으로 볼 때는 시험이 계속 떨어지다가 케이스로 보는 해에 제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내가 그런 게 있다 어느 하나가 발달되면 어느 하나는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공룡자판기가 아니고 제가 AI 인공지능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그렇지만 뭔가를 이렇게 딱 법률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거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조금 밀리지 않는 그런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도 현렬단신 혼자 들어갔는데도 윗분들한테 다 인정받고 또 이제 많은 역할을 하는 기회가 저한테 많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법에 관한 법서들을 제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거 안 적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소명감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법리분석은 말씀만 하시면 이게 법리가 분석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거는 내가 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법리분석은 분명히 할 수 있다 라는 항시 그런 자신감은 있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만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엔진이 제가 이 엔진이 BMW라든지 뭐 이렇게 고급 차량의 엔진이 아니에요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경운기 인데 또 엔진을 이렇게 한번 섰는데 그걸 다시 엔진 돌리려면 막 이렇게 시동을 거려야 돼요 시동을 거려야 되는데 거는데 이제 생명에너지가 또 나가게 돼 있어요 엔진 거는데 이게 에너지 없이 엔진이 걸려집니까 기름이 경운기는 기름이라도 넣어야 되지만 이 사람 머리는 생명에너지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 모든 기운의 70%는 머리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다 70%가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많이 하면요 막 사람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다 이 혈관도 찌그러지면 다 쪼그라들고요 찌든다 하잖아요 찌든다 피골이 상접하고 다 그런 게 찌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생명에너지가 다 이렇게 고민 근심 걱정 뭐 이런 게 머리로 다 나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심하면은 마음을 내지 않고 그러면 고통이 없다 하잖아요 마음을 내지 않는데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근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이 세금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상속이나 증여나 뭔가가 자산을 팔 때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는데도 근심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드물더라 돈이 생기는데도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은 참 답답하죠 결국은 내가 먹을 거 다 온전히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항상 그걸 그대로 가만히 놔둘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는 호시탐탐 하나를 어떻게든지 뺏어가고자 한다 이거죠 내 지분이 있다 상속세는 내 50% 까지 지분이 있다 증여세는 내 50% 까지 최대 50% 까지 지분이 있다 양도세는 내가 최대 이제 45% 더 해가지고 거의 가산세가 다 합하면 내가 한 80 90% 까지도 최대 지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호시탐탐 자기 지분 주장해가지고 뺏어가려고 하는 그 국가를 의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가를 의식 안 하면은 나중에 내가 무슨 비가서 신청해 놓고 나중에 다 털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양도세 분야에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요 스스로 학습법 있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 학습법에 의해 가지고 내 재산이니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최고로 잘 알죠 그러니까 그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예요 파다 보면 유튜브를 100개를 더 본 사람이 있고 150개를 본 사람이 있고 4년 반 이상을 공부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10년 이상을 임대에 대해서 임대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어쩌다 이제 상담 한 번씩 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퇴반이 거의 30분만 합시다 30분만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30분만 물어보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30분 이내로 딱 물어보고 오신 분들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담료를 아껴 한다 이거예요 아껴 참 조금만 돈 나가는 이 푼돈도 그렇게 아껴 하니까 다주택자가 되고 재산을 모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품돈 아끼다가 큰돈 나가는 경우가 항상 생긴다 이거예요 공짜가 절대 공짜 속에 그 답이 있지를 않아요 유튜브 100개를 보더라도요 그 속에다가 핵심이 진짜 내간 그러니까 내간을 줄 줄은 있어도 도와서 폭파 점화장치는 안 줘요 저도 이제 키천업부터 뭐 이렇게 많은 사건을 다양하게 해 봤지만은 내간 주면요 이분들이 네가 한 거 아니 저 점화장치까지 줘 그러면 네가 한 게 뭐 있대 하면서 대가를 안 줘요 거의 퇴반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 머릿속에 용역을 제공해 주는 거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나중에는 기껏 죽으라고 6개월 동안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서면 다 적어주고 좋은 일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내 지식 다 빼갔다고 생각하면은 네가 한 게 뭔데 이러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그럴 겁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그렇게 할게요 재산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세무사분이 의뢰인을 모시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예전 일이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글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그 부분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세무서에서 법률적으로 뭐 이렇게 있으면 저를 한번 찾아가라 했다 해가지고 추천 받아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확인만 좀 받아 보고 싶다 했는데 본인이 생각한 거 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아 나 자기가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다 지금 양도세 분야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들이잖아요 1이 있고 2가 있다 이거예요 2가 있고 3이 있다 그런데 이게 3주택자가 비가서 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3주택자가 비가서 되는 방법을 이거는 일시적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2주택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빼가 돼가지고 이거를 1주택화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뭐를 2주택은 비가서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니까 또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만일 그러면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혼인을 한 거예요 혼인을 혼인을 해가지고 학과를 했다 그러면 원래 혼인을 학과하면 이제 아무거나 주택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2주택일 때 남편 일 아내 일 이렇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어느 하나를 팔았을 때는 비가서 되는데 3주택이 어떻게 비가서 되느냐 하는데 일시적 일 남편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해가지고 아내 거 이거 하고 아내 남편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하고 혼인 학과 하고 두 개를 동시 중첩 적용을 해준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비가서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게 법에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항심 문제예요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왜 그랬느냐 왜 그 법에도 없는 걸 비가서 해주고 있느냐 무슨 마음대로 하고 있냐 아니 조세 법률주의인데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해서 비가서 해줬냐 비가서 한 근거 내놔봐라 그럼 법적 근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본다 해가지고 국세청이 우리가 이렇게 본다 지리외신이나 사전 답변 가지고 그것 가지고 비가서를 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적 근거 없이 왜 이거를 해줬냐 국세청은 절대 비가서 해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니 비가서 한다고 하는 걸 안 해주려고 노력하고 공제해 달라고 하는 걸 안 해주려고 하고 거주자 비거주자도 과세하려고 하면 거주자로 만들고 공제해 달라면 비거주자로 만들어 가지고 공제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놀부심보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인심 좋게 해줬느냐 비가서를 해주느냐 이거예요 3주택자를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개념을 항상 넣어 가지고 중복 적용으로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항상 지금 비가서 되는 영역이 있다 이겁니다 순서를 잘 정해 가지고 팔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다주택자를 계속 장려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밖에 더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납세자를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누가 문제 안 삼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본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내가 이렇게 볶게 비가서 해줄게 그런 식의 구체적인 질의외신이나 사전 답변이 없는 한은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왜 법은 애매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양도세가 지금 얼마나 자주 바뀌었니까 1년에 뭐 뭐 네다섯 번씩 법 규정이 바꿔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이 있어요 정확하게 모든 세금 사건은요 이 얼굴이 다 틀리듯이 사건이 동일한 거 없어요 더 그런 거 없는데 단지 쟁점만 동일할 뿐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다 틀려 어떤 경우는 그러면 1주택하고 2주택하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기가 혼인이고 그 다음에 가지고 혼인하고 나서 3주택을 어 취득을 했다 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또 틀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동일한 경우가 참 드물다 이거입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다 국세청이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본인이 해석의 기준을 내놓으려면은 그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3년에서 5년이 돼 가지고 사건화가 다 이제 확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고 나서야만이 아 우리는 이렇게 보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개념이 정의가 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 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양도세 사건 지금 이거를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다둑적자 여러분들의 사건이 다 최초 사건이 된다 이겁니다 최초 사건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복을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이제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닿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을 내가 받아도 그 국세청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대법관들이 세법을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안 바꾼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한 다섯 개 정도가 반복 동일 사건에서 반복하면 내가 그때 가서 바꾸겠다 시각을 바꾸겠다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답이 없다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내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다 겪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한 걸 가지고 내가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또 위험한 거예요 성인의 말씀도요 부처님도 내 말을 의심을 해라 하다 못해 내 말도 의심해라 의심해라 누가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말을 믿지 말아야 한 거예요 하다 못해 내 말도 의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성인의 말씀도 그래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어느 누가 이거에 대해서 단정을 해 가지고 이거는 확실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그런 사건 외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이겁니다 가령 아침에도 이렇게 문자가 오고 자꾸 해 가지고 옛날에 내가 상담 받은 건데 이건 어떻게 되냐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장기 8년 임대등록인데 여기서 자진말소를 했어요 자진말소를 해 가지고 4년 이상 해 가지고 자진말소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양도하면은 양도하면 내가 이제 중가 배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내가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세무 공무원한테 갔더니 세무 공무원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거 아니다 5년 이상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다짜고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제 뭐 이런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사건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 원칙은 장기임대주택 원칙은 5년인데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4년 이상만 하면 된다 2분의 1이니까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니까 폐지 유형 폐지 유형은 2분의 1 이상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니까 폐지 유형이니까 2분의 1 이상 하면 중값 배제 된다 1년 안에 파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법적 근거를 확인해 보라고 또 말해 달라고 해라 말해 달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뭐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또 보냈어요 또 보냈는데 뭐 조특법 이제는 뭐 이상하게 조특법 97조가 나와요 조특법 97조가 나오는데 뭐 외계는 뭐 5 이상 장기검설 임대주등 무슨 뭘 나오고 그러니까 도대체 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제 오후에 온대요 그러면은 아니 상담 일정이 있으니까 사무실에 전화해 가지고 확인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자꾸 또 이제 문자가 와 가지고 아 머리가 아프고 힘들다 도와주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와야 도와주고 뭐 사실관계를 알아야 뭐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다시 또 얘기는 또 이제 무슨 질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장기판년을 해 가지고 장기판년을 했다 이거 아니 단기에서 장기로 이렇게 전환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4년을 그대로 다 이렇게 해 주거든요 이게 역산을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넣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대 중에 단기가 4년이 만료 되기 이전에 이렇게 되면은 1년 2년 3년 4년인데 이중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가 4년 만료 후에 이때 이제 장기로 이렇게 전환되면 계속 연장 연장하다가 이렇게 한번 역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특법 조특법 97조에 3으로 가면은 3으로 장뚜껑 50%를 해 주느냐 70%를 해 주냐 이때 임대 의무 기간을 그러면은 이거는 8년을 해야 되고 이거는 10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단계에서 장기로 빼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한번은 옛날 조특법은 50% 5년 이내에서 5년 이내에서 50%만 해 줘라 라는 것이 전부 다 민특법 개정으로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민특법 개정된 대로 이렇게 전부 합산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오전에 물어본 거 하고 또 오후에 물어본 거 하고 뭔가 또 다 사안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를 물어보고 있는지를 제가 알지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머리가 아프고 나 이렇게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데 저하고 이제 앞면을 한번 탔다고 해 가지고 계속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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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되잖아요 카센터도 한번 들어가 가지고 내가 당신 집에 한번 내가 차 수리했는데 계속 내 거 차 고장 계속 수리 좀 해 주라 잠깐 내가 이거 뭐가 좀 이상해 근데 예전에 내가 고친 거 하고는 다른 거 부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탕 삼탕이 힘들다 라는 거를 제가 인간인지라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일정은 하루의 일정이 또 있고 또 있고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사무실 나가버리면은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나가기 직전에 오늘 거를 내가 그냥 노는 이 염불이다 하면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얘기 사건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그냥 무편집이고 그날 그날 생각했던 거를 그냥 가볍게 올리는 거잖아요 나가버리면 또 잊어먹어버리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저도 이제 널리 내 지식을 전파하고 내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보살의 원력으로 이렇게 한번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2008년에 이제 국세청 나와가지고는 참 무료로 이렇게 지식을 많이 전파하고 상담하고 그랬는데요 지쳐서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짜가 공짜 속에 가시가 있는데도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뭐든지 그리고 또 권리의식을 가지면서 아니 왜 당연히 이거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호통치고 달라들고 막 그래요 누구는 왜 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권리의식을 넘어 가져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렇게나 냉소를 던져버리고 짱토를 던져버려도 되는데 아니 그거를 좋은 마음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렇게 성인의 경지에 다다르지도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그걸 흉내 내는 거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해가 찢어진다 그런 거를 느끼면서 상담료도 5만원 받아보고 또 이제 10만원 받아보고 그 다음에 20만원 받아보고 30만원 받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낙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껌을 사더라도 500원짜리 껌을 사더라도 줄 줄 알잖아요 껌값은 계산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남은 머릿속에 있는 그건 안 보인다고 계산을 안 한다니까요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사람이 무슨 뭐를 사면 슈퍼에서도 살 수도 있고 백화점에서 살 수 있고 마트에서 살 수 있고 자기가 그러니까 맞춰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저희 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거를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비즈니스 문화가 그런 것이 정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신용사회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까짓 것 좀 알려주는데 뭐 그렇게 인색하게 하냐고 오히려 더 호통치고 더 혼낸다니까요 그래서 마음 내기가 선한 마음 내기가 참 힘듭니다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을 4.5억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를 전세보증금 1억으로 만들어 가지고 월세로 전환하려 하는데 월세는 얼마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내가 예전에 상담받았으면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를 알려면 저도 법령 떠들어 보고 다시 한번 민트법 보고 뭐 시행령도 보고 말이라는 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에 말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엔진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령을 저를 다시 떠들어 봐야 돼요 법령을 떠들어 보고 또 옛날에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으면 쉽게 쉽게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거고 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세무 공무원은 자기가 세법을 다 알아야 돼요 거꾸로 생각을 해서 저한테도 그런 것이 딱 동전 넣으면 답이 나오듯이 세무 공무원은 더 잘 나와야죠 왜? 세무 공무원은 세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 세법을 모른다 그거는 진짜 문제 있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무식이 용감하다고 나는 아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페이지 유형은 페이지 유형은 페이지 유형은 분명히 2분의 1만 하면 돼요 이거를 2분의 1이 기산점이 민트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8년이면 4년만 하면 되고 4년짜리는 2년만 하면 된다 이거죠 2년 이상 이게 맞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다고 5년이다고 하면서 이거를 무슨 책자를 제시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을 안 보고 세무 공무원이 법령을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저 교재 같은 게 교육 책자 이런 걸 보고 그걸 가지고 따지는데 거기에 답이 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다니까요 너가 알아서 잘 판단해 봐 이런 식이라니까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을 납세자가 이해를 지켜야 돼요 납세자가 그게 왜 세무 공무원이 고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는데 내 의심을 그러면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봐 막 이런 식으로 나는 일단 왜 그러냐면 국세청 세무 공무원이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는 아냐 하면서 5년 채워야 돼 하면서 그러면 내가 비가서 안 해줘 그러면 고지한다 이거요 고지를 내가 그러면 불복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이 고지한 거에 내가 부실 과세로 내가 판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과세한 사람들이 과세한 세무 공무원이 별다른 책임은 없어요 세무 공무원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하게끔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부실 과세하다가 건져 부리고 건져 부리고 이러면 납세자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알면 봐주고 모르면 어떻게든 고개 숙이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게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앞으로는 양도세 분야는요 전부 다 고지세목으로 바꿔버려야 된다 이거입니다 무조건 다 고지세목으로 그래가지고 양도세 본인들이 세무 공무원들이 계산해가지고 고지해라 거기에서 내가 이론이 있으면 불복을 할 것이고 아니면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해 해놓고는 본인들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 세무 공무원이 세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세무 공무원한테 세법 해석하라고 요구하는 거 그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외신을 해도 착하면 복을 받는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다 이 정도 수준이죠 만일 이게 최종 1주택 주택이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이게 1설이 있고 2설이 있는 거예요 최종 1주택 주택은 모두 1 2 3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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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모두 팔았을 때 마지막 1세대 1주택 시점에서 마지막 주택을 이렇게 팔았을 때 이 주택에서부터 2년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이런 식의 요건이냐 아니면은 이 설은 아니 그러면은 이런 경우를 계속 따져보면은 그러면 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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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3주택만 팔고 2주 1 2주택이 있을 때는 동거봉량 뭐 이제 혼인학과 어 이 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치권에서 야 무슨 소리하고 있어 우리가 입법을 한게 아니 1세대 다주택자들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규정을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1주택으로서 1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어 있는 기간이 2년 이상 해야 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 그때 보유하고 거주까지 해야 우리가 비가세 해주는 거를 법적으로 해가지고 강화를 시킨 게 아니야 그런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155조 있는 경우는 그러면 다 다주택자들인데 그러면 적용할 것이 하나도 없네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최종 1주택 규정은 1주택을 그러니까 155조의 특례로 해가지고 1세대 2주택이든지 혼인학과든지 동거봉량학과든지 이런 식으로 비가세 받는 것들은 전부 다 154조 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가져야 된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가지려면 무조건 최종 1주택 1주택으로서 1주택 하나 가진 거로 또 2년 이상 무릎부터 보유하고 거주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주택자로서 2년을 이상을 보유하는 거는 기본이다 그래야 이게 그 강한 자두척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을 강화시킨 고람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설 2설 나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2분의 1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면은 뭐 1주택 2주택 뭐 이렇게 남더라도 이게 뭐 이렇게 3주택 그래가지고 이게 임대주택이 이제 말소가 돼가지고 일반주택이 됐을 때 이거 하나 팔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런 155조 적용이 되는 경우면은 구태여 2년 이상 안 받아도 된다 이 3주택 8기로부터 2년 이상 없어도 되고 그냥 막 바로 최종 1주택이 154조 5왕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말할 수는 근데 그렇게 아니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어찌 됩니까 세무공무원이 내가 그렇게 아니다는데 그렇게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세청 스스로도 이게 지침이 없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최종 1주택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어 놓고 최종 1주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두 처분하여 그러니까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만 만들어 놨고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놓고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1설이냐 2설이냐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를 않죠 국세청이 스스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걸려가지고 이거에 걸린 사람이 이 시각으로 본 사람이 과세하고 이 시각으로 본 사람이 또 과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되다가 나중에 이제 대법원에서 다섯 개의 동일사건에서 다섯 개 대법원 판례가 나와야 거기서 정리가 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 이 분야에서는 지금 답이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의문을 또 의문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 왜 다른 부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한다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게 무조건 맞다 이런게 그에 관련된 네 사건에 딱 떨어지는 지리외신이나 애교나 사전 답변이나 이런 거 없으면 일단은 논란의 여지가 항시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단순하게 문자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재탕삼탕 해가지고 안면 터가지고 다시 한 번만 물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서 그렇게 상담하는 거 그런 거를 꺼려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큰돈 나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세무공무원 찾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 세무공무원이 책임 안 져준다니까 세무공무원이 책임 있는 답변 피하려고 하죠 당연히 피하려고 하죠 찾지도 않으면 그게 문제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책임지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답변하지 마라 질문 질의회신을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지침이 그 지침은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서 자꾸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라 물어보고 물어보고 법리적으로 훈련된 사람을 찾아보시라 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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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